안녕하세요 APR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주싱 여자친구 주연이입니다. 오늘 날짜 3월 19일 APR 분석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주님들 APR 관련해서 주가가 조금 많이 빠져서 걱정들 많이 하실 것 같으신데요. 자 이 APR 관련해서 제가 이 APR은 어떤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일정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아직 제가 말씀드린 이 일정 관련해서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자 오늘의 주가 빠진 거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날 우리 처음으로 주가가 조금 APR이 많이 올라가 줬을 때 거래량을 보시면 이때 105만 주 가까이가 터졌었습니다. 자 근데 이 APR의 주가가 자 오늘 이 오른 만큼 거의 반납했다고 보실 텐데 자 오늘 이 거래량 보시면은 고작 지금 29만 8천 주의 거래량으로 주가가 이만큼 빠졌습니다. 자 이날 100만 주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 고작 30만 주도 안 되는 물량으로 이렇게 주가가 조금 빠져준 겁니다. 자 이 APR 관련해서 왜 고작 이 정도 거래량으로 주가가 이렇게 빠졌을까요? APR 관련해서 몇 번이고 말씀드렸죠? 자 이거 대표적인 어떤 종목이다? 품절주의다. 자 품절주의이기 때문에 제가 신성 ST와 비슷한 흐름을 보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날 들어왔던 물량에 자 3분의 1 자 이 3분의 1 물량으로 지금 이 정도의 하락이 나온 건데 자 절대 이때 들어왔던 아직까지 어떤 세력이 이탈하지 않았죠? 저는 오늘 오늘 날짜로 추가적인 이 세력들의 물량 추가라고 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하나비온트 파이낼스 외 57임 이들의 자 엑시트 엑시트 가능 날짜가 언제인가요? 3월 27일 그리고 4월 27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제가 저 일정매매 관련해서 자 이주원 구독자 무료 IPO주 급등 패턴 보고서 이 APR 대응 전략 자료에 자 이들의 일정에 대해서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죠? 상장 후 매각 제한 및 유통 가능 주식수 현황에서 자 우리는 누구와 누구를 현재 주목하셔야 된다? 자 이것과 비교하면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지금 현재 유동 주식수 비율이 60%가 450만 주인데 자 자발적 의무보유주주 우리 김병호님 대표님이 현재 34%가량 갖고 있고 그 나머지 물량에 자 거진 25%가량 되는 물량을 자 하나비온트 파이낼스 펀드의 57인차 이 자발적 의무보유주주가 가지고 있다 자 이 물량 절대 적은 물량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들이 이때 상장일로부터 1개월 상장일로부터 2개월 이 자발적 의무보유주주를 하는데 자 이 상장 후 매도 제한 기간을 고작 1개월에서 2개월로 잡았단 말이에요. 이 기간이 얼마 되지 않죠?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 이 각 기간이 3월 27일 그리고 4월 27일 자 근데 오늘 날짜 주가 빠진 날 기준은 얼마인가요? 3월 19일이죠? 자 이들의 공모가 얼마? 25만원. 자 그러면 주주님들 우리 저 정도 매도세로 저 약한 매도세로 품절 줄여서 주가가 빠졌다면 주가가 빠졌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회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특징이 뭐예요? 주가가 오를 때는 추경 매수를 하시다가 주가가 빠지면은 기회라고 생각 안 하시고 이때는 또 가만히 계십니다. 저는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또 기회가 왔는데 기회가 왔는데 이거 잡지 못하시고 계시죠? 자 이들의 첫 엑시트 가능 날짜 3월 27일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일정 매매를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이 APR에 있어서 3월 27일 그리고 3월 27일 이 전후로 해서 충분히 이 APR은 수익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자 우리 이 APR 신성ST와 비슷한 그러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보시면 이 신성ST 또한 발행 주식수 천만주 이하 유동주식수 37% 대주주가 많이 가지고 있죠. 자 이 신성ST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60% 가량 자 60% 가량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 확인이 되시죠? 근데 이 APR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비운동 파이낸스 외 57인과 대표가 60% 가량의 물량을 장악하고 나머지 물량이 지금 돌고 있는 부분인 건데 자 이 신성ST 또한 이 37%의 유동주식수 이 비율과 340만주 갖고 박터지게 쌓았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신성ST도 마찬가지로 주가 끌어올렸다가 내리고 끌어올렸다가 내리고 이러한 엄청난 끌어올렸다 내리고 개인들을 피말리는 이러한 매집 후에 주가 미친듯이 끌어올렸습니다. 자 이게 바로 품절주가 가지는 위력입니다. 자 근데 신성ST만큼 이게 3개월 가량 매집을 했는데 자 신성ST만큼 매집을 3개월 정도 가지 않을 겁니다. 자 이들의 엑시트 기간이 한 달에서 두 달 상장일로부터 한 달에서 두 달 내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엑시트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자 추가적으로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이 APR 자 이 연계금의 매수세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저는 연계금을 어느정도 매도를 했지만 우리 연계금의 평당가가 우리 주주님들의 평당가보다도 높을걸요? 자 이들이 지금 고점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를 해나갔죠? 자 이들이 지금 다 팔고 나갔나요? 아니죠. 아직까지 연계금도 매도해야 되는 물량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 연계금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작년에 연계금이 투자수익이 얼마였죠? 작년 연계금 투자수익이 100조였습니다. 자 100조였는데 이 연계금이 아무 생각없이 아무 생각없이 이렇게 들어왔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APR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나도 매출이나 실적 부분에 있어서 성장주, 실적주이고요. 다시금 이 APR이 자 이 금액대 이 다시금 공모가 근처까지 내려온 건 기회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자 근데 다시금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우리 주주님들은 또 가만히 손 놓고 계신다? 아니요.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은 하락은 자 이러한 페이크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추세전환 관련해서 말씀드렸었죠? 자 진정한 추세전환은 거래량을 동반한 그 전 음봉을 뒤덮는 시가 그리고 매수세를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 한다고 자 그러면 제가 이러한 양봉 가짜 양봉들에 속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의 음봉도 비슷합니다.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은 이 매도세 당연히 다시금 개인들이 주춤해지겠죠. 자 말씀드렸습니다. 이 APR은 어떤 종목? 우리가 일정 매매로 가져가야 하는 종목 지금 충분히 다시금 매수에 기회를 주고 있다는 점 아직까지 이 자발적 의무부여주주 하나 비욘트 파이낼스 펀드회 57인 자 이들의 엑시트 날짜가 현재 얼마나 남았죠? 일주일가량 남은 시점에서 자 충분히 혹시나 APR 탈출하고 싶으신 분이나 단기적인 수익을 내실 분들 이 일주일 이 일주일 안에 충분히 다시금 물타기 혹은 신규 진입하셔서 이들의 엑시트 날짜 전후로 해서 일차적인 수익을 충분히 보고 나오실 수 있는 일정이라는 점 자 그리고 이 연기금 이 연기금 관련해서 자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가 딱 언제? 이 11월부터 이 두산 로보틱스 이 연기금이 11월부터 주가를 미친 듯이 올릴 때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연기금이 이렇게 미친 듯이 사모은 종목은 절대 중간중간 이렇게 매도세가 나온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들이 원하는 금액까지 간 이후에 자 끝없는 엑시트 보이시죠? 자 이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에 나왔던 엑시트를 진행하지 않았다 연기금의 평당가가 26만원 그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이 금액대에 매수하시면 무조건적으로 다음주에 봤을 때 수익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APR 관련해서 자 나는 어떤거 이 신규 매수 혹은 이 고점에 몰려서 다시금 매수 타점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주현이 개인 번호 010-4123-8575 자 이 010-4123-8575로 A A라고 남겨주시면 이 APR의 대응전략 자료와 더불어서 추가 매수 타점 이 추가 매수 타점 또한 100% 100% 무료로 현재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깐요 절대 절대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APR 종목 지금 현재 뭐 공모청약하신 분들이나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이 APR 다 100만원 이상 가지 않을까 몇 백 퍼센트 정도의 이 수익 100% 이상의 수익을 현재 기대를 하시고 조금 들어오셨을 텐데 자 제가 이번에 정말 어렵게 어렵게 찾은 아직 대시세가 나오지 않은 이 세력들의 매집주 매집주 또한 하나 조금 영상에서 공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이 매집주는 바로 이 양자컴퓨터 관련 세력들의 매집주인데요 이거 정말 제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누차 이 신성 델타테크 종목 분석해드리면서 이 초전도체의 메인 이벤트는 3월이 아닌 6월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6월에 어떠한 메인 이벤트가 있나요 자 우리 퀀텀에너지 연구소에 이석배님과 또 누가 만난다구요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의 이학배 교수님이 6월에 6월에 세계 최초로 이 양자컴퓨터 관련해서 양자컴퓨터 관련해서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는 24년 6월에 송도에 위치한 국제 캠퍼스에 국내 최초로 IBM 양자컴퓨터를 도입할 계획이다 우리 주주님들 현재 시대의 흐름이 AI에서 온 디바이스에서 자 뭘로 이 양자컴퓨터로 넘어가는 건 시대의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테마의 흐름에 있어서 이제 3월에 학회 발표로 한 템포 쉬어가고 진짜 대시세를 주기 시작할 이 6월 6월이 오기 전에 어떤 거 우리 항상 이런 시대를 앞선 테마들은 기대감으로 인하여 엄청나게 폭등이 나오기 마련인데 자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이 양자컴퓨터 관련 세력들의 매집주를 보면은 굉장히 공격적인 이러한 하락 매집까지 진행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시면 이러한 구간에서 공격형 매집으로 물량 한번 잡아 먹는 거 보셨고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내리면서도 이러한 구간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잡아 먹고 있다 이러한 매집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하락 하락 매집도 하면서 계속해서 물량을 이렇게 잡아 먹고 있는데 얘네가 지금 여기에서 지지선을 지켜줬기 때문에 자 이 첫 번째 박스 부분에서 다시금 지금 이렇게 두 번째 박스 박스가 현재 바다권이기 때문에 무조건 잡아가셔야 되는데 이와 비슷한 모양새를 보이면서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던 종목이 뭐가 있냐면 제가 예를 들어 드리자면 자 보시면 셀바스 AI 셀바스 AI의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현재 이 구간이 공격형 매집 이 구간이죠 자 이렇게 이 셀바스 AI도 이 구간에서 자세하게 보시면은 자 공격형 매집 이후에 하락 매집을 여러 차례 진행한 이후에 자 보시면 첫 번째 박스 그리고 두 번째 박스가 생긴 이후에 어디 구간? 여기 이 바닥 구간에서 시작된 상승 이 기존 물량을 다 잡아먹고 엄청난 대시를 줬던 이 셀바스 AI의 매집 차트와 굉장히 현재 유사한 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현재 매집을 끝내고 바다권에 지금 도달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신성 델타테크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 메인 이벤트가 언제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6월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매집이 끝난 이 종목의 경우 정말 이러한 엄청난 시세 분출까지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셀바스 AI가 바닥에서부터 고점까지 7배 정도 상승했는데요 저는 이 양자 컴퓨터 관련 이 종목은 그 이상까지도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 3월 학회의 발표 이후에 바로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우리 주주님들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종목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주현이 개인 번호 010-4123-8575 010-4123-8575 양자 양자라고 두 글자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매수 타점까지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주현이 개인 번호 010-4123-8575 양자라고 남겨주시면 이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이 자료와 더불어 호응이 좋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고 하면은 제가 현재 눈여겨보고 있는 현재 미국의 공장 증설 중인 엔캠의 후속주와 더불어서 아직 대시세가 나오지 않은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까지 추가적으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주주님들의 많은 호응과 연락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걸로 수익 내시면 고맙다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는 건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만의 주식여자친구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수익만 생각하는 주식여자친구 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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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